얼마 전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도 여전한데요. 이번에는 지구대 앞에서 겁도 없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올라서더니 차도 경계에 있는 차단봉을 들이받습니다. 후진했다가 더 크게 돌아 다시 인도로, 다시 후진했다가 이번엔 차단봉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예 횡단보도로 올라섭니다. 꺾인 차단봉에 걸려 전진을 못하자 가속페달을 밟아 바퀴가 헛돕니다. 운전자가 내려 차량을 밀어보지만 꿈쩍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광주 수안동의 한 교차로 경찰 지구대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미 나 있는 상태였고, 술 냄새도 나고, 목격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음주운전 정황이 확인돼서 바로 현장에서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30대 운전자는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심을 질주합니다. 지난 11일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입니다. 광주 진월동에서 풍암동까지 10여 킬로미터를 도망치다 검거된 20대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광주 경찰이 적발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건수만 688건. 대낮 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이 죽고 처벌 강화 얘기가 오가는 중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소민주입니다. KBS 뉴스 소민주입니다. KBS 뉴스 소민주입니다.